자 먼저 낙지 차돌박이 볶음을 먼저 만들어 주실 텐데요. 낙지가 참 중요하죠? 그럼요. 낙지를 오늘은 좀 큰 걸로 준비했어요. 마트에 가시면 사이즈별로 있어요, 그게. 100g, 200g, 300g 있는데 보통 한 300이라는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낙지하면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말이 있듯이 원기 회복이 참 좋잖아요, 그쵸? 그럼요. 이 안에는 타우린도 풍부하고요. 소화력도 너무 좋아서 볶아먹건 뭐, 쪄어먹건 굉장히 좋죠. 자 먼저 이 머리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쭉 넣어가지고 내장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릇 하나 한번 주시겠어요? 이빨이 있어요? 네. 자 잎을 살짝 눌러주면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떨어지죠. 그 다음에 소금으로요. 놔서 눌러줍니다. 아 소금으로 세척을 하나요? 네, 그럼요. 자 이렇게 하면 박박 씻어주셔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이렇게. 자 계속 그쪽으로 가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씻어주실 때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쪽으로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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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해주시면 좋아요. 정말 낙지가 깨끗해졌네요. 자 됐습니다. 소금으로 한번 문지르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자 이제 낙지를 깨끗하게 수분을 했고요. 머리 부분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가운데로 하나만 잘라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센 물에 닿으면 이렇게 싹 오그라들죠. 오그라들죠. 그러기 때문에 좀 넓게 해주시면 좋아요. 아깝다고 그래도 채를 쳤다가는 나중에 오그라들면 먹을 게 없거든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길게, 길쭉하게.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되시죠. 아 쪼그라들 걸 감안해서 한 세 잎 정도의 느낌처럼. 그렇죠.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살짝 짧아줘도 되죠. 두꺼우니까. 두꺼우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절로 한번 잘라볼게요. 그 다음에 놓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 그렇죠. 놓고. 자 너무 얇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두 개씩.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넣고요. 이것도 이 정도 사이즈로 해주시면 돼요? 예예. 이제 준비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양념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예. 자 먼저 고추장 좀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 넣어주시는데 이거 어느 정도 넣어주시고. 한 스푼 정도 남겨주세요. 왜죠? 예.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간마늘 좀 넣어주고. 다진 마늘. 그 다음에 간장 넣어주시고요. 설탕.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죠? 사과인데. 사과. 미리 갈아가지고 넣는 사과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사과 같은 거 갈면. 네. 이걸 4분의 1 쪽 갈고 나머지는 또 억지로 먹어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많이 갈아놓고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좀 패킹을 해놓으시면 사용하기가 좀 편리하죠. 음. 그 다음에. 후추. 후추. 후추는 조금 많이 들어가주셔도 좋아요. 칼칼하게 드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청기름. 자 마지막에 뿌릴 거 조금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청양고추. 정말 칼칼한 것들이 다 모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고추기름하고. 네. 자 일반 기름을 넣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고추기름을 살짝 곁들여주시면 풍미도 살아있고요. 네. 칼칼한 맛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아. 그건 뭐죠? 자 이거는 이제 참치 가루죠. 아 참치 가루. 네네네. 뭐 일본 음식에 자주 사용하는 뭐 혼돗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참치 가루를 분말. 참치를 갖다가 분말 과립 형태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 자. 통깨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또 사용을 조금 할게요. 자. 이 정도. 위에다가 곁들일 대파죠. 네. 대파는 일반적으로 어슥썰기를 해도 좋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풍성하게 대파를 올려서 같이 대파채로 먹을 대파채를 썰어볼게요. 자 대파채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돌돌 말면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조금 얇게 썰어볼게요. 아우. 야 칼질이 장인이시네요. 칼질만 몇 년 하신 거예요. 한 20년 했어요. 와. 자, 이거를 갖다가 얼음물에다가 대파채를 얼음물에다가 이렇게 좀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5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확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파채 썰다가 안쪽에 이런 약간 신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대로 그냥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볶을 때 같이 볶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양파도 안쪽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렇게 쏘면 두꺼워지니까 안쪽부터 시작해서 뚝뚝뚝뚝뚝뚝 딱.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 이거 볶은 거예요, 벌써?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차돌박이가 있는데요. 차돌박이는 얼은 상태에서보다는 약간 녹혀가지고 육즙을 살짝 좀 제거를 좀 해주시고 여기 좀 차곡차곡차곡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센 불에. 네. 센 불인데요. 나중에는 센 불로 하는데 처음에는 뭐 아주 센 불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먼저 이 차돌박이를 좀 구워볼게요. 자, 차돌박이를 같이 양념에 재워서 볶아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 차돌박이가 다 갈기갈기 없어집니다. 얇아서,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요건 미리 구워놨다가 미리 구워놨다가 좀 빼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섞을 때 살짝 같이 섞어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돌박이는 미리 구워야 낙지와 볶아도 찌어지지 않고 모양이 살아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익은 차돌박이는 옆에 키친타올에다가 조금 기름기를 좀 제거할게요. 이 차돌박이 기름이 같이 들어가도 맛있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조금 과다한 기름 섭취는 또 별로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살짝 옆에다가 깔끔하게 공겨놓겠습니다. 자, 차돌박이를 완전히 구워주셨으면요. 네. 그 다음에 펜을 깨끗이 다시 한번 닦아가지고 이렇게 센 불로 센 불로 센 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센 불로 연기가 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기름을 두르거나 그러진 않죠? 아니요. 만약에 센 불로 연기가 좀 났다 하면 그때 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아... 자, 오늘서는 연기가 나죠? 네. 그때 살짝 기름을 좀 둘러주십니다. 과정에서 또 이 닥트라고 하죠? 환풍기 바로 밑에서 또 불을 너무 센 불로 하다보면 위험할 수가 있으면 살짝 옆에서 하다가 하시면 돼요. 네. 집중을... 보고 있는 저도 집중하게 되네요. 이게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요. 고급 요리가 자칫 질척해지는 수금만은 그냥 낙지볶음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기다렸을 때 준비해놓은 채소하고요. 같이 낙지하고 같이 넣어버립니다. 자, 불이 밝아졌을 때 어우... 와... 와... 불쇼 불쇼! 와... 와... 지금 살짝 부어주신 게 뭐죠? 네, 비린맛 잡아주려고 청주라든지 저주 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때 양념장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와... 와... 양념장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 이때 차돌박이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네, 네. 지금 이게 볶을 때는 생각보다 펜이 좀 작거든요? 그렇죠. 작은 데다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넓은 데다 하면 아무래도 열이 확산돼서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작은 곳에 하면 이 불맛이 이 안에 그대로 남네요.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요리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은 네네. 사실 이제 중식처럼 불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해도 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물기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조금 남았네요. 이게 이제 육즙에 빠져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잡아주려고 계속 하다보면 질겨지잖아요.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분도 아니고 고춧가루죠. 아 아까 그래서 키포인트라고 말씀하셨던 네. 고춧가루 한 스푼을 남겨놨잖아요. 잘 보세요 한 번. 수분이 많이 있죠? 그럼 접시에다 옮기면 수분이 더 생기겠죠? 그렇죠. 이 마지막에 고춧가루 한 스푼을 요렇게 놓으면 네. 잘 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오! 바로 변했죠? 네. 수분이 많이 생길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에 고춧가루 한 스푼에서 마무리해 주십니다. 그럼 저는 얼른 완성 접시를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차돌베기 살이 살아있죠? 네. 처음부터 넣었다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으스러졌겠죠? 아우 이렇게 놔주시고요. 차돌베기도 놔주시고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아우 그리고 깻잎을 같이 곁들여주시면 너무 좋아요. 깻잎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죠? 아우 이렇게 상세하시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와우 자! 완성이 됐습니다. 와우 고춧가루 자 맵게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먹은 스트레스 모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칼칼한 낙지 차돌박기 볶음이 완성되었고요. 자 이어서 연두부 미소 된장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뭐 4분의 1무도 좋고요. 그냥 넓은 거를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제 가정에서 하기에는 이게 높기 때문에 썰기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자르고 반을 잘라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체를 쳐주시면 됩니다. 야 두부 채 치는 것도 제가 처음 보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앞으로 눕혀주시면 돼요. 오오 느껴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또 한 번 네 네, 채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채취셨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채가 쳐졌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옆에 볼에다가 한번 옮겨볼게요. 찬물에다가 지금 채취한 두부를 넣어보나요? 네. 네, 그대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옮기는 건 아니고요. 썰게 되면 연두부 사이사이에 있는 간수라든지 연두부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걸 살짝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나중에 한번 걸러주시면 됩니다. 와... 이게 물이 들어가니까 네. 면같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살짝 한번 걸러줄게요. 자, 완성 접시 미리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완성 접시에다가 그대로 연두부를 이렇게 아, 미리 부어주나요? 미리! 미리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국물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마하고 가다랑우 포가 있어요. 미소 된장국에 빠질 수 없는 육수죠. 네. 다시마를 잘 닦아주신 다음에 찬물에서부터 냄비에 끝까지 우려주신 다음에 불을 끄고 가다랑우 포가를 넣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놓은 다시마 국물이 여기 있는데요. 자, 이 다시마를 물이 끓어오르면 바로 떼주시면 됩니다. 떼주시고요. 여기에 가다랑우 포가를 살짝 투하하고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아... 소위 이게 말하면 일본 요리에서 말하는 일본나시거든요. 다시마가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갓소시를 가다랑우 포가를 넣어준다. 넣어준다라고 되어있죠. 사실 끓는 물에 이제 가다랑우 포가를 넣게 되면 쓴맛이 네, 쓴맛이 좀 나오죠. 네, 쓴맛이 좀 나오죠. 넣고 한 5분 정도 있어주면 되는데요. 미리 준비해둔 이 육수에다가 된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넣으실 때 그냥 넣으시지 마시고요. 된장을 풀 채를 좀 준비해주시면 좋아요. 된장을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채에다 풀게 되면 곱게 잘 풀리거든요. 채에 풀면 이제 건더기도 남게 되고 그렇죠? 그렇지.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치 가루죠? 참치 가루 참치 가루 참치 가루를 살짝 간을 조금 해주시고 그다음에 후추 후추 이거 살짝 넣어주시고요. 후추를 보통 안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두부도 들어가고 하니까 약간 후추 향이 좀 살아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자 여기서 국물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완성 접시에 담아볼까요? 네 미리 완성 접시에다가 연두부채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물을 구워주면 연두부채가 다시 한번 따뜻해지죠. 자 이 정도만 해주시고 맑다 맑다. 마지막에 실패하고요. 후추를 살짝만 곁들여주세요. 여기다가 그냥 면을 넣어서 먹어도 된장국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부드러워서 슬슬 넘어가는 연두부 미소 된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만점 낙지 차돌박이 볶음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차돌박이를 따로 구워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낙지와 함께 볶을 때 찢어지지 않고 차돌박이의 모양이 산다는 사실 쫄깃쫄깃 매콤한 맛의 밥 한 공기 뚝딱 낙지 차돌박이 볶음으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마시고